네. 판사 출신 서규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수수와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방송은 ytn라디오 또 ytn라디오 보이는라디오 또 서규호 tv 또 yes앱 팟빵앱 여러 가지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김학의 전 차관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대검찰청 산하 김학의 윤중천 별장 특수강간사건 진상조사단이 한 통의 제보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 제보 편지 내용이 조금 충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제보 편지가 보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현지 검사.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래서 익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검진상조사단에 날라왔는데 이 제보 내용이 뭐냐 하면 박춘근 검사로 지금 대체로 언론에서 알려져 있는데 박춘근 검사가 과거 춘천지검 차장검사 시절에 춘천에서 윤중천과 친분을 갖고 있었고 또 박춘근 전 차장검사가 김학의를 윤중천에게 소개해 줬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박춘근도 사실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주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사에서 누락됐다.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다. 그것 좀 밝혀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분이 조사에서 누락되었느냐.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 절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취재해본 결과로는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진상조사단에서 이 제보 편지를 언론 기자들한테 풀 공개를 했어요. 보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주요 어떤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 특히나 취재를 해보니까 조금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조금 있어 가지고 보도를 못하고 있던 차에 시사저널에서만 단독으로 어젯밤에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주관계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김학위를 윤중천에게 소개한 사람이 박충근 변호사다. 이거는 조금 사주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박충근 변호사가 누락된 이유가 김갑배 변호사하고 절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주관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김학위가 윤중천을 알게 된 경위는 박충근 변호사가 소개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원주나 충주 이쪽에 검사장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김학위가 나와서 윤중천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중천이 그쪽 지역에 일종의 스폰서였어요.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스폰서로 검사장들이 후배들한테 되물림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이런 게 조금 더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갑배 변호사라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17기 사법시험 17기의 연수원 17기여서 박충근 변호사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절친이다 보니까 빼준 거 아니냐 이런 제보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김갑배 변호사가요 민변 소속 변호사거든요. 민변 소속 변호사가 이걸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빼주고 그럴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박충근 변호사 쪽에서 뭔가 이런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자꾸 이런저런 청탁에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과거사 위원장직을 사퇴해버린 거 아닌가. 올해 1월 달에 이 김갑배 변호사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 사퇴했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보 편지에서 언급된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사실상에 맞습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오랜만에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박중훈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 때 박용수 특검의 밑에서 보좌해가지고 특검보로서 맹활약을 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런 특검보 역할을 하고 좋은 일도 했지만 과거 검찰청의 차장검사 시절부터 스폰서였던 윤중천과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등장하니까 했던 것이죠. 즉 그래서 제가 석유tv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부분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박중훈 변호사가 소속된 곳이 lkb라는 로폼입니다. lkb가 어디냐면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을 담당했던 그분이 대표 변호사로 만드신 분인데 거기에 법무부 실장 이용구 법무실장하고 같은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구 법무실장이 좀 조사에 방해하고 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용구 법무실장이 조사에 방해했던 건 이미 1월 달에 언론에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제보 편지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거기서 사실관계가 또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 편지는 문제는 제보 편지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를 보낸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제보 편지의 내용 중에 팩트에 해당되는 거 확실하게 크로스체크가 되는 거 그거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몇 가지 제가 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박충근 변호사가 여기 윤중천과 친분이 있다. 이거는 팩트에 거의 가깝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박충근 변호사가 윤중근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윤중근의 변호인 역할도 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대상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시켰는데 자유한국당은 편파적이다. 그러면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홍천 의원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조홍천과 곽상도 두 사람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곽상도는 친박 핵심이었죠. 박근혜의 거의 신보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김학의를 차관에 임명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 방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에 임명을 강행하게 하는 결정책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조홍천 같은 경우는 약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보국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사 방해 관련해서 약간의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결정책 역할을 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에 팽당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직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임명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 동영상을 받고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말하고 상충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회법사위에 근무할 때 그때가 2013년 14년이니까요. 그때 박영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장님이 그렇게 황교안 장관을 불러서 동영상 보여주고 동영상의 내용을 알려주고 한 건 맞아요. 그분이 한 말 맞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은 당연히 그걸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검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에 문제제에 있어서 본인이 사탕이 전부다라고 했던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표적감사와 특혜채용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책은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사법부도 정부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애시당초에 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라고 법조계 관계자들도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 있었다.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산하 기관장들이 대부분 사퇴를 직접 하거나 스스로 하거나 안 하면 이제 좀 압력을 넣어서 쫓아내거나 이런 일들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환경부 장관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냐 바람직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에 영장 기각 사유를 쓰면서 최순실 1파의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권이 행사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옳은 일이냐. 굳이 최순실 1파의 국정농단이라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 정치적 표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기각한 판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각 이유를 썼어요.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인 이유는 그만큼 그 판사가 자질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판사가 볼 때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마냐 구속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의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심리하면서 너무 확 와닿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례적이라는 지적은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안 판단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 무죄를 너무 명확하게 판단해놓으면 본안 판단 정식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경수 도지사 사건 주심 판사가 이번 법관 인사 이동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주심 판사는 우리 법변구의 출신이다. 이것도 바꿔치기냐 우연의 일치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절반은 팩트가 맞고 절반은 팩트가 틀립니다. 앞에 부분 주심 판사가 법관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김빙희 판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석유TV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 이분이 우리 법 연구에 출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건 전혀 아니죠. 인사 이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의심을 할 부분이 아닌 거죠. 본인도 팔산 출신이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주심 판사를 이 김민기 판사를 주심 판사로 배치한 사무분단 배치한 사람이 바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마지막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계속 상장을 하다가 이번에 고등법원장으로 올해 2월에 가졌거든요. 가서 이 김민기 판사를 사무분단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되게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법원장에서 민중기 법원장인 같은 분 서울중앙지원 법원장 이런 분이었다면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김창보 소속 고등법원장이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규호 변호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